어 네 저 딱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의 귀염둥이 네 나 진짜야 이거 얘기해도 돼? 건욱이가 1등을 달리고 있을 그런 시즌이었어요 건욱이가 하는 말이 어? 1등 별거 없던데요? 그냥 하니까 되돈데? 어어!! 야 니 진짜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잘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눈이 잘 좋아서 그래서 지금 몇 등 이에요? 10등입니다 어우 고소해